아 20 5 이상 류나켄한테 칙칙이로 삼형승시 3만원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하고 자 25렙 류나켄한테 삼형승시 3만원 알겠습니다 류나켄하라고 류 오케오케 류 오케 류 자 나 발로그야 자 발로그 류 안돼요 자 갑시다 자 칙칙이 자 왔습니다 너무 재밌어 칙칙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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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 이렇게 좋아 일루와 어유 안맞아 야 안맞았어요 아 제이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미션 또 주셔가지고 어뢰한테 11대1로 아주 그냥 개작살이 난거 보시고 아이구 우리 음캠이 기운 빠지는데 챙겨줘야겄다 뭐라도 저기 소주에다가 어 닭도리탕이라도 하나 사먹어 이러시면서 야 잠깐만 얘도 잘하네 아 아 어 허허허 이 자식 봐라 이거 알았어 이게 바이슨 유저인데 허 참 그니까 저번에는 한 7승 정도 했는데 오늘 아우 와 선풍갑으로 나왔어 아 아 이거 뭐야 얘 아 같이 맞아 아 야 이 친구도 야 나쁘지 않아 좋아 아 연습을 시켜주시고 있어 사면팬시 상관없어요 오 승룡까지 때릴 줄 알고 와 거리가 짧았어 아 안나가 아 아 아 점프 좀 더 아 앉아서 요거 했어야 되는데 자 사면팬시 영구와 땡치니 무섭습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네요 김범식님 맞습니다 아 또 선풍각을 하고 있네 눈치챘네 요렇게 자 어어 요렇게 자 한판만 자 3연승 한번 하자 가자 뛰어영님 연구와 땡치니 아이고 그러지마세요 와 또 선풍각 와 승룡 자 좋아요 자 멋있는 콤보로 자 1승 따 냈습니다 야 권왕 권왕 방금 보셨죠 콤보 저도 요거 할 줄 알아요 운영은 권왕이 저보다 훨씬 잘하지만 그래도 콤보는 제가 또 따라 할 줄 압니다 자 멋진 콤보 어 어우 놀래라 어 아 걸렸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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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원하게 식혜를 한잔 들이 마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 리제이슨님 아 이거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요렇게 어 뭐야 아 실수 너 어디가 요렇게 아 참 2승 뿌잉뿌잉 자 좋습니다 2승 자 좋아요 멋있죠 콤보 멋지지 않나요 아 bca님 멋져요 콤보 아무리 검캠님이 비주얼 캐릭이라고 해도 참 야 야 이거 미성 달성 하나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자 한 번 걸리면 끝나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어 자 아 앉아있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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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와 야 턴펀치 한번 들어 좋아 야 좋아 한 라운드만 더 이기면 돼 뿌잉뿌잉 자 좋습니다 너 어디가 뿌잉뿌잉이야 진경리 역가드 턴펀치 2연승 중 츱 준비됬 포기 슈 자 数 2연승 톤 와하하하하 ㅋ 카운트 빠졌어 야하 limitations 여기는 무너지를 안한다 근데 Pizza 어어? 아아 왜 같이 맞아 자 2.5연승중인데 지금 이겨야된다 이겨야된다 아아 점프 떴는데 아이고 일로와 어어? 야 간당간당해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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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아이고 왜 절로 들어가 어어? 아어어어어? 어어? 어우 자 만만치 않아 다 이겨놓고 아 또 승용하고 자꾸 나꺼 와 바로 던져버리고 아 요렇게 아 너무 아쉽다 진짜 그쵸 반 헤일런들 나이스류 나이스류 자 패티릭 단순질 맞아요 롬파일 필요해요 롬파일은 구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거기서 찾으시면 되요 아 자 아 아 야 야 오이구 아래 약발 두번 하고 야 저런것도 하네 야 빡셉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저 봐봐요 2대3 2대3 이 친구 레벨이 30입니다 30 저 발로그 연습한지 지금 며칠 안됐어요 하하하하 아 또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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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대가리 치면서 날라갔는데 요렇게 자 다시 이겨보자 3연승 미션 성공해보자 네 유 되게 잘해요 네 이 친구 천진사신이란 친구인데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막 밀고 갔어 아 아 아 둘다 백비 어어 같이 맞기 자 내가 일어나자 그렇죠 일어났어요 발로그 와 좋아 다시 1승 가져왔고 그렇죠 와 한번 다시 가보자 예 사명승 쉽지는 않을건데 또 이렇게 이런 친구랑 싸워서 이겨야 더 재밌죠 미션을 달성해야 이렇게 오 노렸어 와 아구창을 때려버리네 야 이 친구 어어 아아 아 왜 안죽어 아 스톰 걸렸어야지 와 재밌다 재밌습니다 확실히 발로그가 이 맛이죠 좋아 오우 에너지 빨린거 보세요 아이치 뒤로가 이렇게 보내버리죠 이 친구가 콤보 맞게끔 운영을 안해주네요 장풍도 참 잘 안쏘고 예 콤보 안맞게끔 운영을 잘해 일루와 어딜가 잡..어 잡을라 그랬는데 아 이걸 맞네 점프가 너무 낮아져 일루와 자아 2승 중 승료권 하라고 낚았죠 이번에는 자 좋습니다 아 좋아 다시 왔어 기회가 다시 왔어 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의 그 경기보다도 야 드디어 제발 한 번만 아 다시 맞어 아 다시 맞어 아 아 아따 어렵다 구석에서 일루와 지나가 그렇지 아 한나도 닦고 자 좋아 12시 지나시니 다시 상승해야됨 아 저리 28호님이 그냥 막 아주 그냥 거시기해요 지금 와 점프가 살짝 늦었어 아 기다려 구석으로 몰라고 와 어려워요 구석에 몰리면 와 타이밍 보송 뛸 타이밍이 안나오네 야 얘 이 친구 일부러 나 3연속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어 나를 아는 놈인 것 같은데 이거 좋아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이겼습니다 이겼어 이겼어 미션 클리어 와 리제이슨님 3연승했습니다 3연승 야 대박이다 와 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어요 와 미션 알료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야 30레벨 아주 발로그룹 격파 야 진짜 와 재밌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와 재미있은 아니요 재미있은 전에도 항상 그렇게 해주셨었고 예 아 대박이다 혼다는 언제 하시나요 아 진짜 혼다도 잠깐 아직 발로그가 더 꽂혔어요 발로그가 예 아하 아하 자 요렇게 콤보 요런 콤보를 요런 콤보를 좀 쏴야지 재미나지 그렇죠 자 아하 대박입니다 요거 또 어떻게 또 이겼어 요거를 야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아 자 자 와 리제이슨님 아 감사합니다 예 어마 아 나이샤 나이샤 어만데 화풀이 성공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또 이겼어요 어 발로기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애 혼다랑 한번 연습하면 참 좋을텐데 그쵸 아 혼다랑 연습해 아니 아니 발로구를 연습해서 혼다랑 한번 스파링을 하면 참 좋은데 아 리제이서님 3만원 또 미션 후원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어리한테 아까 참패를 당하고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약간 침체됐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기분이 뿌잉뿌잉 되있어요 아 목이 날라다녀 잠깐 가 어 어 아 아 모기 날라다녀요 지금 자 모기채가 있는데 으 어우 이거 모기채 아까 내 다리를 그렇게 뜯어먹더니 요즘 아주 그냥 힘도 없는데 자 순간 자 여기가 좀 거식이란 모기가 좀 있어요 자 자 하하하하 사울인데 어제는 27도 그랬더니 오늘은 모기가 날아다니고 자 요렇게 턴버치로 우와 재밌습니다 역시 검은 동캐님 집중력 자 자 나갔다왔더니 미션 성공하셨나보군요 빙키님 예 맞아 성공했습니다 자 자 요렇게 어어 한대 더 맞으면 끝나 자 어어 내가 뺑뺑이야 하지만 이미 미션은 끝났고 자 이미 미션은 끝났어요 예 클리어 했어요 감사합니다 마니파파79님 스파이신 무릎도 스파로 이기실듯 자 퇴근하고 다시 왔습니다 이스타님 띵영옹님 5연승 재미있습니다 이게 발로그가 또 요런 짜릿함이 있어요 좋습니다 아하 아하 어 잡으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좋아 요렇게 이렇게 자 아우 잘한다 이 친구 잘하는 친구거든요 천진사신 30레벨이에요 뉴나 캔해줘 이러니까 뉴할게 요러고 들어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거문캐님 월야무전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상대 주캐릭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해주면 안되나요 자 주캐릭 바이슨 자 어제오늘 1대1 패배로 우개소침해하셨을 거문캐님에게 담비를 내려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조이스틱 이름 뭔가요 아 이거 V2레볼루션 가자 요렇게 자 V2 네 조이트론 EX레볼루션 V2입니다 요거 와니파파님 후후에이니 선호캐릭 1,2,3면 무엇인가요 1등캐릭은 저는 가일이구요 2등캐릭은 바이슨 3등캐릭은 르입니다 류 이렇게 요렇게 끝냅니다 턴퍼치로 야 점프타이밍 기가 막혔죠 자 바비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김바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로그 진짜 엄청나네요 테리님 그쵸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서와라님 C2조이트론 캔은 어디있나요 자 발로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 발로그 너무 요즘 발로그의 맛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아유 앉아서 지나갈테 때리고 자 자 자 어우 잘한다 천진사진도 굉장히 잘해요 와 별로 안 비싼 스틱인데 역시 예 맞아요 비싼거 아니에요 14만 얼마 할거에요 이거 협찬받은거구요 조이트론에서 오 좋아 지나가 요렇게 뺑뺑이냐 아니냐 가자 왜 안맞아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어 오 오 오 오 오 오 한대 더 맞으면 빽뺑이야 자아 도망가면 요렇게 그라기 무임은 아니니까 안내양하세요 누가 우외로 잘하고 어 그러게요 저도 생각보다 잘했어 이친구 다이슨 유저인데 잘하네요 네 자 요로케 이렇게 턴펀치로 어디서 다운받나요? 김혜신님 안녕하십니까 KOR님 어퍼컷 아 이거는 제가 하는거는 외짠이고 중국서버인데 처음 하실거면은 파이트케이드2에서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무료서버고 한국분들이 대다수에요 제 영상에 파이트케이드2 설치법있구요 요거 깔고 바로 조이스틱만 연결하면 되요 와 방금 턴펀치 보셨죠 장기프 이거 장기프 엘리베이터 데미지에요 자 요렇게 턴펀치하는데 마지막 끝장납니다 건왕과 칙칙이 대전 또 잡아주세요 아 권왕은 제가 더 연습할게요 역시 칙칙이가 보는 맛이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dj 선생님 5 복ena 아이다 라Т읏 아 이거 한대가 안들어갔어 자 이거 치고 안된다니 요렇게 그쵸 발 발은 좀더 연습을 해야겠어요 거의왜그러냐면 세계 1등이나 하는оборот 연습을 해야해요 요렇게 아 좋습니다 12온스 글러브를 끼고 아 타이슨 지금 몸 보십시오 몸짱이에요 멋있습니다 대학대회 하셨다면 큰형님이실듯 최고 데미지는 아마 스크류 이거 턴펀치도 제대로 맞으면 그렇게 달아요 자 와 되게 재밌다 아 언제나 역시 재밌었어 발로고 짱 이렇게 잘하신다 세계 2위급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턴펀치 들어갈 거야 아우 이야 이 친구봐 안당했어 앉아있었어요 자 솔직히 국대 아니신가야 칙칙이 오오 승부 걸었다 와 서서 잘 막네 좋아 오오 오잠깐만 왜 콤보 안나가 아이고 이런이런 주여 주여 맞아주고 잡을라 그랬는데 자 실패 이류 상대로 달심 명예회복 되나요? 그럼요 예 달심 뭐 그냥 자신 있습니다 달심 한번 해볼까요? 달심을 한번 갈게요 아 진짜 우리 달심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혼다랑 엄청 그 목욕탕에서 때미는 사람이랑 싸웠다가 아주 그냥 무지하게 털리고 왔습니다 자 자 장풍 공주 알바 요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제 달심이 어떤 달심인지 혼다한테는 힘들었지만 예 혼다한테 힘들긴 했지만 자 절대 제 달심 만만한 달심 아닙니다 어뢰가 자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자 요렇게 자 달심 너무 데미지가 약해서 정말 장인 초구수가 현재 없음 아 그러니까 지금 웻잔에서 달심을 정말 달심만 엄청 잘한다 요런 사람이 지금 안 보여요 예 대호자가 지금 중국에서 연습을 이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대호자가 열심히 할지 잘할 수 있을지 달심으로 지금 성성가가 유일하게 예 좀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안됩니다 예 맞어 브이피엔도 써야돼요 웻잔은 온주 이식강도 안됩니다 예 안 돼요 온주 이식강도 안 돼요 이렇게 자 자 오오!!! 야야야야야야 왜 장난질 하다가 그렇게 맞았어 아이고 우리 신형님 오셨습니다 아 역전승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형님 에 제가 하다가 이제 제 스폰 땜에 나갔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요 달심을 우습게 보지마 bomb 자 한때 달심이 최강자였어 장풍 아 왜 꿀밤을 안때리는겨 어? 자 오 좋아 보고서 보고서 걸면 돼 오 이거 안되냐 오 오 뭐야 뭐야 오 역잡기 했는데 야이 달심 체멸이 말이 아니다 지금 자 16강 달심 유저인데 최근에 안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가 그저께 한번 본거 같아요 자 맞아요 vpn쓰고 유료에요 그래서 파이트케이드2 가면은 vpn도 안쓰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한국분이시고 거기서 그 파이트케이드에서만 유튜브하는 친구 있어요 제 친구 아트하또구라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아트하또가 누구야 이렇게 찾으시면은 뭐 초보분들하고 기술공유도 하고 뭐 대회도 열어주고 어 개치님 달심 3승 3만원 미션? 3승 3만원 미션 알겠습니다 자 3승 3만원 미션 이 친구한테 얘기하겠다 12윈이라고 자 자 개치님 감사합니다 자 자 요거 하고 적을게요 자 시작됐습니다 3연속 미션은 아 창미님 아 창미님 예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창미님 슈퍼텍팅 5천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요 항상 응원하신다고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응원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리 제이슨님의 미션은 클리어했고 자 요번에는 개치님 개치님 미션 잠깐만 요것좀 하구요 자 자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맞어 어 짧았어?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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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잘한다 얘도 잘해요 와 잘해요 와 와 안 닿았어 발끝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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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풍 쓰면 요렇게 장풍 쏘는거 보고 약 슬라이딩 자 개치님 후원 어 장개풀하네 달심으로 와 야 이 친구 놀줄 아는 친구에요 장개풀하고 있어 나 장개풀 되게 무서워하는데 자 와 만만치 않을거 같아요 요번 3연승 미션도 이 친구 할줄 아는 친구에요 요렇게 같이 이 장개풀한테도 딜교환이 안됩니다 잠깐만 집중 집중 장개푸도 질교환이 안되요 먹고살기 힘들어요 와 같이 마지막으로 와 같이 마지막으로 또 자 아직 미션은 안됐고 요렇게 요렇게 개스님 감사합니다 미션 자 3연승 한번 해볼게요 지금 2연승 중이고 어? 잠깐만 얘 나가는거 아니야? 어떻게 할friend 12 승해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일로와 자 대우자가 실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천지원정 때 어 년승 SPA를 좀 잘 안하세요 네 자 이 친구 아이구 좋아요 자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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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모하라고 써야겠다 원모 와 나갔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다시 리셋된건가요 지금 좋아 이 자식아 좋아 자 좋아요 너무 재밌네요 검캐님 감사합니다 개치님 그래도 아니 개치님이 이렇게 미션걸러주셔서 저도 재밌어요 예 애증의 성성가 어우 좋아 좋아 소방차 불러라 여기야 정이야 어 아 개치님 아 미션도 안 끝났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치님 슈퍼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 아 개치님 슈퍼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 아 아 아